코로나 백신 접종과 경기 부양체계 심의보 미국의 고용시장에 불기 시작한 훈풍이 열풍으로 한층 열기를 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3월 실업률은 6%로 전달보다 0.2포인트 더 떨어졌습니다. 특히 3월 한 달간 미국 경제에서는 91만 6천 개나 일자리를 늘려 지난 8월 1일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서비스 분야의 레저 호텔 식당 업종에서 가장만한 28만 개나 늘려 미국민들이 식당 외식과 여행, 리저트 숙박에 다시 나서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로페셔널 비즈니스에서 6만 6천 개 늘렸고 학교 수업 재개로 교육에서도 6만 4천 개를 증가시켰습니다. 수송 저장 업종에서 4만 7천 5백 개, 도매업 2만 4천 개, 소매업종 2만 2천 5백 개를 늘려 활력을 되찾은 분위기입니다. 생산 분야의 건축업에서는 11만 개나 증원해 주택시장의 화랑을 입증했고 제조업도 5만 3천 개나 늘렸습니다. 미국 고용시장의 열기는 4월부터 6월까지 2분기에 더욱 열기를 내서 소비진작과 경제성장까지 급반등시키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3월의 고용지표는 3월 초까지 반영된 것이어서 그 후 진전된 코로나 백신 접종 가속화와 1,400달러씩의 현금 지원금 지급 등으로 향후 일자리, 소비지출, 경제성장이 따라 급등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다만 3월의 전체 일자리는 아직도 팬더믹 직전인 지난해 2월에 비하면 840만 개나 적은 수준입니다. 미국은 코로나 사태로 지난해 3월과 4월 단 두 달 동안 2,200만 명이나 실직해 실업률이 14.8%까지 치솟았다가 지속적으로 개선돼 1년 후인 올 3월에는 실업률 6%까지 내려갔지만 아직 840만 명의 일자리가 돌아오지 않은 겁니다. 게다가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들이 400만 명에 달하고 있고 자영업자, 임시직까지 포함하면 1,800만 명이 여전히 연방 실업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백신 접종의 가속화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이 다시 늘고 있지만 환자 급증으로 부분 폐쇄시켰던 지난 겨울과 같은 재학화 사태를 올여름에는 되풀어야지 않을 것으로 다수의 전문가들과 언론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니렐란 재무장관은 1조 9천억 달러를 풀고 있는 미국 구조법에 따른 경기부양책과 추가부양책을 집행하면 내년 말에는 팬데믹 직전과 비슷한 4%대의 실업률로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명택입니다. WKTV 뉴스 한명택